말띠인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보내왔습니다. 함께 들어보시죠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입니다. 이제 곧 열릴 종합선수권대회를 통해 국내에 계신 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. 그리고 소치의 봉기올림픽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새해에도 피겨스케이팅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저도 말띠인데요. 2014년 말에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차 한 해 되세요. 감사합니다.